오! 이야! 오! 왜 불렀어. 누가 이기는지 해봐. 까봐 까봐 까봐. 레츠고 레츠고. 그렇지.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개 오늘 뭐 개 만났는 거라고 그러는데 개도 없고 고양이 있고 잠자리도 많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루라고 합니다 요즘 대세 라이징 스타 신기루 대세 큰세 대세 우리 뭐 하러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오빠 믿고 왔어요 날 믿고 난 얘네들이 무슨 개 하고 난다고 그러는데 개가 아니고 개가 개새끼 나니까요 여기도 개새끼 아니고요 나도 개새끼 아니고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대리 원래는 그럼 여름에 그냥 집에만 계세요? 여름에는 실내만 실내만 스케줄을 잡아요 금은 보아를 줘도 야외는 안 하거든요 잘못 걸린 거 같아요 진짜요 스토비 하셨을 때 날것에 구성이 없어야지 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없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너무 없는데? 보통 사람이 처음 만나면 뭐 타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놔져 있을 텐데 한 번 욕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큐! 이런 거는 가끔 해줘야 돼 네 가끔 해줘야지 가끔씩 해줘야지 씨X 그렇지 근데 오빠 식사하셨어요? 오빠 점심 먹고 집에서 안 오셨나요? 그러니까 점심 먹었는데 이제 또 식간에 또 먹어야 되니까 디저트 그쵸 여기서 뭐 담배를 피울 순 없으니까 뭐 여기 웨이트가 있나요? 여기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죠? 뭘 모르니까 뭐 뭐 어디 어디서 뭐 무슨 뭐 중식 알지 콕 zero 코카콜라 제로 그냥 쩍쩍 말씀하시면 다 해줘요? 제 생각인데 뭐 컵라면이랑 컵라면이 아니에요 여기는 끓이는 라면이 있어 그리고 만두 매운 거 안 먹어요 저 레드푸드 안 좋아하고 라면은 먹어요 근데 소세지 김밥 냉동 피자 정도 하고 이온 음료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전일 함부로 지금 제가 식단 좀 관리해가지고 계란 계란 좀 삶은 계란 맥반석 안 먹고 감동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빠 거 난 어 일단 이렇게 구성해주세요 그리고 얼음 처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음식이 오는 거 같아 아 온다 아 이게 무슨 오마카세처럼 나오네요 아 라면이다 와 여기 너무 센스가 없다 나 계란 하나를 안 올렸네 민무지가 있어야 되는데 볶음 김치를 안 사왔네 꼭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강아지 얘기 좀 하이 빙신 스테이션 그래서 개를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왜 불렀어? 라면 좋아해요 라면 그러면 그거 뭐지? 용감한 자식 뭐지? 맛있는 녀석들 거기가 더 잘 어울릴 거 같아 근데 오빠는 개 좋아하세요? 나는 개를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이라도 개를 안 키운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쭉 이어서 나 태어나기 전서부터 50명 전서부터 개를 계속 키웠기 때문에 오빠도 지금 개를 강아지를 키우세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난 개들을 사실상 마당도 있고 넓은 데서 키우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마당이 없으면 매일 음식만 먹다 가는 거 아니죠? 개를 키우면 좋은 게 뭐예요? 여기 남편하고 싸우잖아 불리는 데 얼만큼 걸려? 뭐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 길게 가면 한 달 간 적도 있어요 그건 뭐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워도 할 때 근데 종을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얘는 코를 이렇게 아 아 매트로 많이 안 먹는 개들 활발한 개가 좋아? 아니면 조금 느긋한 개가 좋아? 좀 느긋한 개 계속 누워있고 막 그런 개요 느긋한 개를 키우려면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일 느긋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개들 두 마리가 있어 네 제 남편 계속 누워있어요 네 그러면 배셋하운드라고 했어 큰 개인데 길어서 귀를 이렇게 축 쳐서 눈으로 해줘 거의 아무 안 움직여 전 그런 개가 좋아요 불독 개는 어떠냐면 자기 귀를 다 모아놨다가 한 숟가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저랑 비슷해요 저도 한꺼번에 막 이러고 그럼 불독 괜찮겠네? 불독 괜찮, 그거 귀여워 생긴 것도 생긴 것도 귀여운데 개 하나만 얘기해 줄게 눈곱을 항상 닦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눈곱 냄새가 음 오빠 먹고 있잖아 어 눈곱 냄새가 조금 좀 어 장난절 것 장난절 그렇지 근데 오빠 그거 알아요? 젓갈이랑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애굴이 그 용감한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맛있는 자식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맛있는 자식들이 뭐예요? 지금 눈곱에서 장난젓 해서 와인으로 갔어 아 이렇게 먹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야 나는 제주 오늘 다시 보러 한번 가셔야죠 어 나 스케이트 보트 타는 거 되게 좋은데 아 진짜요? 와 이야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야 어 너랑 나랑 커플이네 어 야 너랑 나랑 결혼하면 야 오늘의 주인공인가? 어 그런가?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한 번 이렇게 생긴 개가 있다고? 야 저기 있다 말 하나도 안 듣는 개 아니야 쟤? 어딨어? 쟤 쟤 쟤 오 사람을 끌고 얼굴 보니까 맞는 거 같아 검은 코 하얗고 와 저 개가 되게 운동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제가 보더컬리라고 브로콜리요? 보더컬리라고 보더컬리 그래서 쟤는 스카틀랜드에서 온 개인데 농장에서 양들이 많으면 그 양들 쫓고 몰고 막 일꾼 개야 일꾼 개 되게 똑똑한 개 아 맞나 근데? 안녕하세요 야 얘 보더컬리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구름이입니다 야 구름이 아 요거 썩맨 어우 무서워 안 물어 안 물어 아니요 무서워요 걔는 범룹은 안 돼 아직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이름이 뭐예요?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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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표 아시다시피 보더컬리는 되게 운동량이 많이 필요하고 일꾼 개예요 워킹덕이에요 워킹클라스 갠데 스케이트보드 타요? 개가 이걸 탄다고요? 아 어 진짜로? 아 United Street 떡이랑 보더 커드들이 프리즈비같 Tibet 잡는거 좋아하고 프리즈? 프리즈비. 프리즈비 야 이거 던지면 노매랑 청t'd them SOL 아아아아 접시에 여기 중 한 가지만 보내드릴 필요 없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ателей точ 첫 회에 이런거 prepare 원래 간식 좋아하는데 간식? 이거 간식보다 원반을 좋아해요 Musik 내가 그랬지. 이 개는 활동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하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친구랑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린 사실은 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유를 오늘 훈련시키는 거죠. 아 저를요? 어? 간식 주세요. 조짢냐. 아까 구름이 안 먹는다 그런 거 있어. 아니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줘도 돼요, 제가? 구름아? 오! 나 개를 처음 먼저 왔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하루 동안 호강을 시켜주셔야 돼요. 호강이요? 운동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것도 내기고 나는 아까 라면 하나 먹었는데 뭘 좋아해요, 음식은? 아니면은 얘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혹시? 먹으면 안 되거나? 일단 사람들 먹는 걸 주면 안 돼. 항상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렇지. 걔들은 여기 땀 구멍이 없어. 그래서 걔들은 침으로 땀 흘리는 거기 때문에 초콜릿 같은 거 왁스 많이 들어가서 집어넣으면 몸에서 흡수를 안 되기 때문에 가면 벗어봐요. 강영욱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 가자, 타. 구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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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우와, 지금 뭐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점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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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네가 안 타? 안 타? 오빠 아까 말은 되게 전문가처럼 하시더니 전혀 말을 안 듣네요. 구름아, 일로 와.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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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름아, 가보자. 또 가보자. 고, 고, 고. 구름아, 이리 와봐. 구름아, 이리 와봐. 그곳은 어딘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얘가 참해. 오빠, 얘는 여기 서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오케이. 고, 고. 그렇지. 그렇지. 이야, 잘한다. 구름이 잘한다. 구름아, 가보자. 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렇지. 와. 잘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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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지금 길바닥에다가 뭔데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지금. 이거 PPL이야? 야, 진짜 MBC 대놓고 한다. 아예 배신자 채널 어 그렇네 잠깐 이거 PPL인데 제가 타볼까요? 그래도 튼튼한 건... 오빠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뭘 먹어야 될 거 같은데 뭐라고? 조금 더 먹으면... 지금 너무 뛰었어요 제가 난 지금 라면이 여기 아직도 있어 저는 지금 라면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도 너무 고생을 해서 저희가 가서 쉬면서 대화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어... 안 떠... 가자 구름아 이제 우리 쉴 거야 고생했어 꺼! 어? 구름아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 이럴 때는? 얘를 여기 앉히려면? 셋! 셋! 오빠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돗자리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신문지 게임도 아니고 잠깐만요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이거 봐 Let's get it! 어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구름아? 오빠 먹을 걸로 약 올리지 마요 빨리 줘요 빨리 줘요 야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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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개 맥주예요 근데 술 얘 먹나? 야 나도 술 안 먹는데 그나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본대요 구름아 이거 봐봐 자 구름아 맥주 한 잔 해 와 아 맥주 한 잔 해 어 우리도 맥주 한 잔 할까요? 오빠 술 안 드세요? 나는 술 안 먹지만 구름아 짠 KC1A 누가 누가 이기는지 해봐 이야 진짜 원샷인데? 내가 이겼어요 구름아 이것도 먹어보자 안주 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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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굿 굿 와 이건 뭐지? 붕어빵인데 강아지 건가 봐 이야 냄새 나 어때? 붕어빵 같아? 딱 붕어빵 냄새 나요 아니 지금 이게 맛있나 봐 이거 맛있어? 이거 좋아하네 야 이거 진짜 좋아하네 이거 되게 좋아해 붕어빵 자 구름아 술 한 잔 해 맥주 한 잔 해 이거 다 들어서 다 집어넣었구나 물이랑 좀 섞자 구름아 구름아 맥주 한 잔 더 해 구름아 이거 먹어봐 얘가 또 술에 뭐 타는 걸 싫어하네 술에 물 타는 걸 싫어하네 왜 옛날에 싸구려 나이트로 하면 뭔지 알지? 위스키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물 타가지고 근데 나도 그거 정확히 알거든요 오늘 강아지 처음 만져본 거죠? 아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강아지를 이렇게도 안 만져봤거든요 근데 아까 얘가 먹을 때 이게 혀가 되게 따뜻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느낀 건 음식 앞엔 장사 없구나 이런 거 같아 얘가 나를 따라왔어요 아까 그때 딱 뭔가 이게 딱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술 같은 거 물 탄 거 딱 정확히 안 먹고 그런 게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장아 씨도 즐거웠는데 한 번 구름아 오늘 언니랑 오빠랑 놀아서 즐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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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 난 내장한테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 3정만 줄 거 같아 점점 우리와 이 음식을 주다 보니까 음식 때문에 빵이 구름이 입에 잘 맞는 거 같고 또 골고루 줬어요 영양소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점 봅니다 자 구름아 구름아 저기있다 고름아 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5점이야 니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갑ствites 앗rij・・・ 저도 뭐 먹을 거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번 좀 쉴게요!